안녕하세요. 오직 눈 성형 하나만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. 저를 찾아오신 분인데요. 좀 저한테 어려운 요구를 하신 분입니다. 눈을 더 크게 해달라고 하신 분인데요. 과연 이런 눈을 어떻게든 크게 할 수 있을까요? 쌍꺼풀 라인을 크게 하면 물론 조금 눈이 커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눈이 커 보이는 착시 효과인 것입니다. 이제 수술을 살짝 보시면 이렇게 좀 더 커 보이는 눈으로 교정하였는데요. 이런 원리는 어떤 것일까요? 무조건 위로만 많이 떠지게 하면 좀 부릅떠 보이거나 아니면 좌우폭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눈을 더 크게 만든다는 것은 눈을 위로 더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암구 자체가 눌리지 않도록 바깥쪽으로 약간 압력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. 즉 눈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더 전체적으로 커질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 것이 이렇게 실제 눈을 크게 만드는 핵심 요소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.